수상 제트, 제트 보드 왜이렇게 많아? 됐다 이런, 이런 느낌 게잎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엑소 뒤에 총을 들고 있네 물총을 물총을 쏠 수 있나보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트봇 경주 게임이에요 케이터 왜 원래 수상 경주니까 수영복 입고 하는거고 수영복인데도 약간 그거 입었네 그 뭐냐 그 무슨 뭐라고 했냐 저 전복 래쉬가드 입었네 저 전복 래쉬가드 아니야 존복은 손질 다 끝났는데 아직 배가 불러가지고 아직 라면 안 해먹었어 아직은 손질만 해놓고 아직 아니 씻을 안하고 그냥 물로 씻었는데 이건 못참지 전문가 나오셨다 전문가 전문가시거든요 저분 애니 전문가신데 이건 못참지 스킵이 없나보다 스킵이 없네 스킵이 없네 오케이 본편 스킵이 없네 바로 본편 가겠습니다 남캐 없지 야 여자 고등학교 수상 스킵인데 오늘은 요거 요걸로 손풀고 고등학교 수상 기분은 없어요 요거 손풀고 좀 이따가 이제 공포방송 할거에요 공포게임 오늘 공포게임 할겁니다 약 15일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의 미래의 꿈은... 나의 미래의 꿈은... 엄마처럼 짓을래... 그래... 나의 짓을래? 미사? 나도 짓을래. 나의 짓을래... 응? 나도... 그럼 나의 만나면... 이거 그래도 한.. 나도 경주하고싶은데? 스킨 해볼까? 스토리모드라서 그래 스토리모드라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싶다구 쟤네 학교랑 싸우는거 같은데? 맞아요 그럴수도 있어요 아니요 튜토리얼 안해요 바로 갈게요 저도 이거 안해봤어요 이거 바로 갑니다 몰라 몰라 나 이거 처음해봐 아 이거 죽는건 없잖아 그래도 아름다운 커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코스는 코어너링으로 인을 세워내릴까? 두 학교 대결이네요 역시 한명이 조종하고 한명이 물총으로 쏘네 어 나 스타트 뭔지 몰라서 헤맸어 아이씨 야 물총 쏘는거 뭐야? 야 나 오른쪽 가는게 모르겠는데? 야 오른쪽이 모르겠어 야 오른쪽 킬을 모르겠어 야 야 아이씨 아 킬 잘못 눌렀네 자 따라갑니다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 코스 아 저거 다 아이템이구나 오케이 호이자는 저 앞에 호이자는 저 앞에 아 여기도 뭐야? hopefully 아 이걸 쏘는게 아닌가 본데? 아 피하는거 맞아요? 내가 지금 몇번 쐈거든 근데 내가 쏘는거 맞아 이거? 그냥 속도로 잡자 속도로 속도로 잡아 무슨 저 물보총 필요없어 속도로 잡아 쟤 뒤에 막 물총 쏘거든 나 저기 쏘고 싶은데 쉽지 운전만 하면 쉽지 쏘는거 어떻게 쏘는지 봐야겠다 키를 봐야겠다 키를 옵션 창단에서 키를 봐야겠다 아 이거 첫번째 라운드잖아 당연히 못하지 않을까 나 애상하고 애상하고 한건데 아이템은 어 쓰는 방법이 있어 이게 아이템같은거 같은데 이게 아이템 아니야 아래쪽 오른쪽에 두개 슬롯에 두개 들어가 있잖아 최대 두개가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진짜 알테니 뭐야 너무 쉽지 않냐 조개의 핀 받았다 조개의 핀 받았다 왜 이름이 라이키론이야 착용? 뭐 저 삼각깃밥인데? 삼각깃밥인데? 뭐야 이거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 어서오세요 아 나 옵션 보고싶은데 이게 바로 시작하네 자 뒤로 가서 기본 조작 튜토리얼 해야 되나? 튜토리얼 들어가서 옵션 좀 볼게요 조작 조작 아? 필요치케? 어디? 나이스 설정 키레이스 왁 C 브레이크 부스터 레프트 슈터모드 F 필살 Q Q Q Q Q F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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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이키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름이 나미키 나미키 림 어 다른 학교 왔다 약간 유아파인데 애네 싸움을 제트레이스로서 싸우네 말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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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가 안될거같은데 나한테 일단 이거 이게 아이템이네 아니 난 다음에 익혔기 때문에 맞았다 물총 맞았다 어 뒤에서 겁내맞추네 저 아이템 아닌가 점프한번 점프 때만 해볼까 점프 안좋은거같은데 점프 나 지금 부스터 된거같은데 부스터 이거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볼까 부스터 아닌가 이거 부스터 아닌가 모르겠어 원통감 부스터 되는건지 모르겠어 이거 먹어볼까 부스터 게이지는 올라가는거같은데 이거 원통감이야 저것도 먹고싶어 이거 뭐라 모르편도 뭐지 아 총 쏜다 총 쏘는거 알았다 어때 총 쏘는거 알았다 어어 오케이 아무도 없지만 그냥 쏴 쏴버리고 저게 왜냈 astrolog 아 부스터 이건가 ĩ습니당 뭐person 이거 아닌데 으흡 오 뭐야왜그래왜왜왜왜 총으로 총이 총을 매번 입는게 아니라 한번 쏘면 총은 또 없네 어쩌지 저거 뭐 아 저 무릎표가 총인 것 같아요 무릎표가 총이네 이거는 그냥 장애물같은데 공같은거 일로 들어가면 그 피싹이같은거 생기고 맞추기 힘들어 야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됐어요 야 유도탄이네 알아서 맞았겠지? 오우 뭐야 총을 쏘면 운전이 되게 힘든데? 운전이 운전대가 낙 걸리는 것 같은데 와 왜 나 A야 근데? 왜 하나야? 경주게임이 별로 안좋아하네 잘하는 팀 붙으려면 스토리 깨야지 후반으로 가야지 후반 초반을 못 버티네 시청자님께서는 초반을 못 버텨 원래 초반이 중요한거야 뭐 계속 뭐 고를 수 있다고 하면 아 아까 전에 경기 시작 전에 아까 전에 경기 시작 전에 있는거 보니까 그런가 본데? 초계핀 지은이 혼자 본다 시청자들 그렇게 많이 보시죠 그렇게 신경쓰지 마세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오 얘는 쌍둥이다 여기서 여기서 경기 시작 전에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선택하는거 같애 그치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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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핑 가속도 안좋아도 그래야지 느린거 해야지 아이 너무 빠르면 또 재미없다메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면 또 재미없다메 악세사리 야 우리 어디갔냐 머리핀 조개핀 조개핀으로 어 야 뭐야 왜 바뀌어 어 조개핀 없는데 음 곤두 왕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티아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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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바꿀 수 있어 제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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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아니고 지금 육성 시뮬레이션 하는거 같은데 헤어스타일 복장 복장 잠깐만 시선 회전 교복 슈트 교복 슈트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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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은 슈트밖에 없네 수연복이다 수연복 박맹이? 박맹이가 멋있어 어 어떤거잇? 이거? 이거? 레이스 달리인거 이거? 오케이 전꺼 이거 이거 헤어스타일 바꿀 수 있어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바꿀까? 헤어스타일 하의? 하의 안보여서 그냥 한번로 세트를 입은거 아니야 옷은? 공주머리 어떤거야? 이거? 이거? 뭐야 아 레스볼 평상으로 바뀌는거구나 총 있는 애 바꿀 수 있어 자 얘도 바꿀까? 얘도 바꾸자 머리카락부터 바꾸자 아 이렇게 내릴 수 있구나 자 자 잠깐만 아까쯤에 이렇게 아니 다 수영복 입었네 이거 한쌍이네 이게 그냥 이걸로 끝 총 쏘는 애도 같은걸로 입어? 아 다르네 총 쏘는 애 바꿔버려 야 사랑 바꿀까 그냥 다르게 일단 봐봐 내가 넘겨줄게 하나씩 자 둘만 도 이걸로 귀찮아 모드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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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도대체 살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도대체 살 거 없어 다리? 이거 원래 있는 거는 내 뼈 안 빠지는데? 이쁜 거 없는데?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진다.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 이거 그치 이거 두번째꺼 밑에서 두번째꺼 아하 밑에서 이건데? 오른쪽 이거 허벅지에 나비 모양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거 하자고 까만 줄? 어 도대체 모르겠다 흐흐흐흐 이거 왕관 왕관은 왜 왕관 벗겨? 왕관 벗을까? 자 몸에다도 뭐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아 이렇게 아 목걸이 할 수 있다 목걸이 뒤에 뒤에 꼴이 날 수 있다 흐흐흐 저거같은 느낌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잠시만 잠깐만 이거를 이걸로 안들어오고 이게 옵션이 여러가지 있어갖고 아니 아니 네 똑같네 꼴이? 없어 넥타이 넥타이 나비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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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흐 다시 아까쯤 애가할까? 애도 다시 손 볼거야? 애 머리? 헤어? 헤어하라고? 공주님 뭐를 하라는거야? 시작할게 와 이거 애네 스케트한것도 바뀌었어 잠만 야이씨 보트 보트가 보트가 바뀌어있잖아 주풍 주풍이지 주풍이지 어 왜 안바뀌이지? 왜 안바뀌이지? 왜 안바뀌지? 어 Z는 왜 안바뀌지? 아 싫은데 나 바꾸고 싶은데 뭐야? 안되는거야? 콜롱 랩핑 콜롱 랩핑 파츠고 이건 파츠 없어도 되고 그냥 이거 골라서 되는거 아니야? 그냥 부금은 못받아 그냥 가자 고 아니 게임 부금 밟으래 또 게임 고유의 부금인데 음 부금 있었어? 이거 끝나고 부금 가자 3 2 1 2 1 1 2 2 2 2 2 2 3 2 1 2 2 야간 점수 좋죠 이번 레이스는 좀 짧다 그래서 세바퀴다 가투보다 좀 덜하지 않아? 이 평가가 있긴 했었어요 약간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갑자기 치즈들어간 소세지투가 아니 사람 좀 들어오시는 분들 좀 파악 좀 하려고 하지마 맞아 지금 세탁기 다 됐어요 아마리 나갔고 마와리바르게 사왁이 나죠 뭐 섹시타쿠키는 중고 하시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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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이 나 뒤잡겠다 꼴등 아 케사리 추가요 아 또 알려고 하지 마세요 플라이 볼 수 있잖아 아니 이걸 만들어 보자 총 쏘면 해로 오케이 총 쏘면을 많이 거 만들자고 그러니까 왜 없지? 조개핀은 평상복에 입을 수 있는 건가? 그건 레이싱복이 아니고 평상복에 입을 수 있는 건가? 이 평상복도 바꿀 수 있거든 총 쏘면 반이 걸 만들자고? 이거? 이 복장인가? 이런 복장인가? 핑크바니 여기다가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컬러 눈썹이 사람이네 옷 색깔을 못 바꾸네 옷 색깔 바꿀줄 알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이것도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 고고고 고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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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te 아 아 아 지금은 5시간 이상으로 선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전혀 설명해보니까요 또 한 번에 인터뷰해보니까요 전혀 안전하게 해당하는 게 있으신데요 그것도 다 사는 거예요 그치? 귀산 어 잠깐만 이거 맞히는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조준이 빠르게 안되네 아니요 아이템 먹기 힘든게 아니고 아이템 내가 들고 있어서 안먹어지는거죠 내가 총을 들고 있어서 그리고 아이템 쏠때 이게 멈춰 아이템 이런걸로 쓰는거고 아 было 아 아 아니 뭐 아니 Beij 아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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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핑크 제트 생겼다. 핑크 제트도 보러 가야지 또. 어 레이싱보 입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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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우리한테 지네들 아니야? 제트 보러 가자. 자, 그... 까는 세포 때문에 어서 오세요. 이건가? 이거 같은데? 지금 받은 거? 어우... 시원하게... 시사이드 파크. 시사이드 파크. 시사이드 파크. 왜 그래? 골라지... 이거 왜 안 골라지는 거 같은데? 나 저거 근데... 버트가 안 골라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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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맵... 복잡하다 맵 복잡하다. 헉. 어어. thou...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아까 내가 타고 싶었던 것도 안 바뀌었잖아 시커먼 거 아 저거는 안 먹어도 되겠는데 안 올라가던데 뭔가 밑에 내 뒤에 옆에 바짝 붙어있는데 와 이거 1등은 장담 못하겠는데 어 바로 옆에 있어 어 0점 당했어 오케이 맞았다 아 저거 먹었어야 됐나 아 저거 먹었어야 됐나 아 아 자철 이거 손포기 게임입니다 손포기 이거 하고 바로 공포 게임 할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스터 발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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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받았다 잠시만 저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빨래 널어야 되는데 왜? 아 그냥 지금 널면 안 돼 그래? 나는 그냥 빨래하고 그냥 끝내는데 행복하면 더 해? 아 역시 역시 찌윤이 넵 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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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게임. 오늘의 마지막 제트레이스 게임. 신환경 코스입니다. 오우. 이게 폭포 맞으면 안 되겠지? 우와. 폭포 맞으면 무대에 빠졌다 올라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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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 맞으면 안 되겠지? 이번 애들. 이번 애들 상대 안 되겠지? 이번 애들 상대 안 되겠는데?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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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압도로 길이. 다른 애들. 다른 애들이 안 보이네. 다른 애들이 안 보이네. 안 되겠지? 응? 응? 시원하게. 물 들어갔다 나와야지 시원하지 아쉽다 시원 아쉽다 시원 에이 아 미션이 뭔지 몰라갖고 흐흐흐흐 자 오늘은 어 뭐야 야 이거 스킵 있었네 야 스킵 있는데 아니 대화 스킵이 있네 스킵 흐흐흐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바로 이게 되네 스킵이 있네 스킵이 있었네 여기까지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